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약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저는 사실 레몬을 잘 먹어요 저라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라클베이 안녕하세요 화학자 자홍재입니다 오늘도 과장창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러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입안에서 느끼는 맛을 내가 원하는 맛으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맛이라는 것을 정리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물을 먹을 때 물 맛이 있다 이런 말을 하긴 경우도 있지만 정확히 어떤 말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처럼 맛의 종류는 음식마다 다른 게 아니라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음식을 먹거나 어떤 화학물질이 닿았을 때 혀에서 이 분자를 잡아서 맛이라는 신호로 뇌에 보낼 수 있느냐 한마디로 분자를 잡는 수용체라는 게 있냐 없냐로 맛을 구분하고요 과거에는 이게 4개밖에 없다고 알려졌었죠 학교에서 배우던 단맛, 신맛, 짠맛, 쓴맛 4개만 있다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감칠맛, 우맘이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감칠맛이라는 걸 잡는 수용체가 발견됐기 때문이고 이후에는 기름맛이라는 게 올레오거스터스라는 맛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고소한 그런 맛을 잡는 게 발견이 됐기 때문이라서 만약에 화학적으로 이 수용체들을 대신 들러붙거나 차단하거나 혹은 다른 작용을 하게 만든다면 맛을 숨기는 것도 충분히 이론상 가능하죠 레모처럼 신 음식을 먹었을 때 다마처럼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 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대신 그 신맛을 잡는 수용체에 다른 분자가 달라붙어서 그 기능이나 신호 보내는 체계를 교란시킨다면 우리 뇌는 단순하게 혀에서 오는 신호를 가지고 맛을 판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신맛이 아니라 단맛이다라고 인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미라클 베리라고 혹시 아실까요? 네 알죠 저는 이제 요리나 맛 이런 거에 대한 영상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미라클 베리가 어떤 건지 또 어떤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공부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미라클 베리를 먹어본 적도 있을까요? 먹어본 적은 있는데 수확한 미라클 베리 과일을 직접 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보통은 알약 형태나 약간 사탕 같은 형태로 가공돼서 그 유효한 성분만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도 구매할 때 단순하게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마트에 가서 사기는 어렵고 아마 인터넷으로 좀 찾아서 해외 배송을 하거나 다른 경로로 사야지 되는 건데 먹는 거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체험해 보시려면 구하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먹어보고 약간 전과 후에 비교를 좀 해주고 그거에 대한 원리를 좀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미라클 베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약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테스트해보라고 저한테 레몬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레몬을 잘 먹어요 그래도 신맛은 똑같이 느끼기 때문에 맛이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새콤합니다 저는 새콤한데 아마 시게 느끼는 분이 많겠죠? 보면 이렇게 핑크색으로 동그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팁은 이걸 먹을 때 깨물어 놓으시는 게 아니라 혀에 열심히 문지른다 생각하고 이렇게 약간 도포를 해줘야 혀에서 맛을 느끼는 부분들의 이 물질이 고르게 코팅이 됩니다 자 혀에 잘 문질러서 먹어봤는데 한번 이제 어떻게 바뀌었을지 체감이 될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똑같이 레몬이고 확실히 덜 셔요 근데 이게 맛을 느끼는 곳에 작용하다 보니까 닿는 순간은 엄청나게 많은 신맛을 내는 물질이 오겠죠 그러니까 처음 맛은 비슷하게 쉽니다 근데 뒤로 남는 끝맛이 은은하게 단맛이 점점 강해지는 느낌 신맛을 단맛으로 바꿨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라고 느낄 정도로 맛을 바꾸는 효과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원리는 기본적으로 이 미라클베리라는 게 이 이름 자체가 기적의 베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미라큘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이 미라큘린이 우리 혀에 있는 신맛을 느끼는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맛을 왜 느끼느냐 보통 학교에서 산성 물질과 염기성 물질 혹은 알칼리성 물질이라고 배울 때 산성 물질들의 특징이 신맛이 난다라고 공통적으로 배웁니다 뭐 식초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결국에 이 물질들이 양성자 간단히 말해 H플러스라는 그 수소양이온이라는 물질이 혀에 닿으면 우리 혀가 그걸 신맛으로 느낍니다 한마디로 이 H플러스라는 수소양이온이 붙어야만 하는데 미라큘린이 이미 먼저 붙어가지고 좀 다른 방식으로 붙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신맛을 느껴야만 하는데 이게 단맛인가? 라고 뇌가 느끼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수용체 작용해서 맛을 다르게 느끼게 한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신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달다고 레몬을 계속 먹으면 좀 있다가 속이 스릴 수밖에 없겠죠 단순하게 착하게 빠지게 만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미라클베리의 발현 조건과 발현되지 않는 조건이 있을까요? 보통은 이 신맛을 느끼게 하는 거고 그게 관여해서 작용한다는 것은 아까 말한 산성 물질과 관련되기 때문에 약간 입안이 산성 환경이 될수록 단맛을 강하게 느끼고요 그 말은 더 신 걸 먹을수록 우리 혀가 더 달게 느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라큘린이라는 물질의 특징이 뭐 카페인이나 이런 작은 분자가 아니라 보통 단백질 종류로 되어 있는 그런 유기물이기 때문에 미라클베리를 요리를 해서 잼을 만들었다 가열해서 요리를 만들었다 이러면 효과가 없어져서 이 물질이 그대로 되어 있는 가열하지 않은 조건에서 해야만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라클베리가 달게 느껴진다고 해서 당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나요? 당이 오르진 않죠 근데 당이 오르는 거의 문제와 인슐린 교란의 문제는 다른 걸로 봐야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합성 감미료 같은 것들 뭐 인공 감미료들 설탕 같은 걸 먹으면 당도 오르고 당을 먹었다는 생각해서 인슐린 반응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합성 감미료를 먹으면 당은 오르지 않아요 하지만 인슐린 반응은 나옵니다 그게 합성 감미료에게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여서 우리 뇌는 달다 라고 느끼면 어? 당분인가? 처리해야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반응을 시작하거든요 아마도 이걸 미라클베리를 먹고 레몬 같은 걸 먹어도 우리 몸에서 직접적인 당분이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일에도 오르긴 오르겠죠 근데 당이 많이 안 오른다 해서 인슐린 반응이 안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막 먹었다가는 억울하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논의 약간 질문인데 혹시 샤크탱크라는 회의 프로그램 아시나요? 아 투자자 모집하는 그거? 아 뭔지 알아요 혹시 교수님이라면 이 미라클베리 얼마의 투자 가치가 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분자 요리를 한다거나 정말 참신한 요리와 맛에 대한 적용을 하는 분들에게는 흥미로운 도우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신 거를 안 먹으면 되지 굳이 그걸 달게 바꾸면서까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먹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이 된 거겠지만 그래도 확신이 없다면 함부로 손대지 않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라면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라클베리는 입안에서 원래의 맛이 아닌 다른 맛으로 느끼게 하는 원료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미라클린이 신맛을 단맛으로 느끼게 된다는 게 가장 유명하고 그 외엔 좀 덜 유명하지만 짐네마라는 식물이 있습니다 여기엔 짐네믹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이 들어오면 단맛을 못 느끼게 만듭니다 단맛을 뭔가로 바꿔서 짜게 되거나 시게 되거나가 아니라 그냥 단맛 수용체에 결합해서 이걸 잘 못 느끼게 하는 거 근데 짐네마라는 식물을 우리가 구해서 먹어볼 수는 없으니까 뭘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헛개나무 헛개나무에 들어있는 성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물론 여러분이 헛개수 같은 걸 편의점에서 사서 먹는다 해도 굉장히 적은 묽은 농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효과를 느낄 수는 없지만 효과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술을 많이 먹었을 때 헛개수를 먹으면 왠지 속이 좀 덜 불편한 것 같은데? 라고 느끼는 건 아마 올라와서 맴도는 단맛이 가려지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치질하고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단맛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맛을 수용체라고 했지만 수용체마다 모두가 동등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단맛을 끼관한 것은 그 분자를 잡는 형태의 수용체고 짠맛이나 신맛은 이온이라는 게 통과하는 걸로 된 통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극에 쉽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치를 하면 치약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 중에 계면활성제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일부가 이것들이 단맛 수용체에 달라붙습니다 그럼 당연히 단맛 성분이 와도 이걸 잡지를 못하니까 단맛을 못 느끼고 하지만 신맛이나 짠맛이나 이런 것들은 똑같이 나기 때문에 단맛이 감추고 있던 게 가려져서 우리가 오렌지를 먹어도 식어나 이상한 맛으로만 느끼지 단맛을 못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맛을 느끼는 수용체도 우리 몸에 있는 곳이고 그것이 분자랑 결합하는 것도 온도랑 연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운맛을 느끼게 하는 건 TRPV1이라고 하는 혀에 있는 수용체 혹은 피부에 있는 수용체들이 캡사이신이라는 화학물질을 잡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캡사이신을 넣으면 물질이 엄청 매워지는 고추에 있는 그 매운맛과 뜨거운 맛의 성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운맛과 뜨거운 열감을 좌우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우리는 이게 더 매운 거를 느낍니다 그래 음식을 드실 때도 매운 음식은 뜨거울 때가 더 맵고 이게 식으면 뜨거운 게 없어지기 때문에 매운맛이 덜한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이 화학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화학물질과 반응은 온도랑 연관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온도 때문에 맛이 됐건 향이 됐건 모든 게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고수에서 비눗맛이 난다고 하고 누군가는 맛있다고 하는데 같은 음식에 대한 맛 차이 단순 선호도로 떠나 과학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원래 냄새나고 역한 식물이 고수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알고 냄새라는 식물로 했지만 이게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맛을 다르게 느껴요 고수향을 먹을만한 걸로 느끼는 사람들의 유전자와 고수맛을 비누맛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게 확인이 됐고 이미 유전자 단위에서부터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수용체가 작용하고 모든 향과 맛을 느끼는 과정이 그냥 그렇게 다르게 설계된 인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유를 마시면 매운맛이 잡히는 이유가 뭘까요? 캡사이신이라는 물질 자체가 물에 안 녹아요 아마 컵라면 같은 거 드시면 다 먹은 다음 버려도 스티로폼 용기나 종이용기에 빨간 기름이 잔뜩 붙어서 안 떨어지는 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이 캡사이신이 들어있고 이런 기름 성분들은 물에 안 씻겨 나가는데 우유는 기름 성분들을 씻어낸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유를 먹으면 매운맛 수용체에 붙은 캡사이신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매운맛이 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고 오히려 물을 마셔도 효과가 없다는 것은 아무리 마셔봤자 캡사이신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매운맛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카린이라는 감미료가 한때는 발암물질이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사카린을 처리를 했더니 우리가 걱정하는 슈퍼박테리아 내성이 생겨서 항생제가 효과가 없는 박테리아들이 항생제 내성을 다 잃어버리는 결과가 이번에 발견이 돼서 이게 확실하게 검증이 되고 적용이 많이 된 걸로 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1세대 항생제 페니실린이나 이런 것도 이제 효과 없어 라고 했던 녀석들도 다시 그것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결국 우리의 무기체계를 완전히 리셋해가지고 처음부터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여서 이 사카린이라는 담만 내는 게 단순히 만만이 아니라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갖는 완전히 다른 기능도 분명히 있다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요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요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럼 Bib 적용을 예약하도록 하시면 푸짐하실 때